아, 갑자기 민망해.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사탕 넣은 것 같이 볼이 부어있잖아요. 진짜 사탕을 물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차에 있던 레몬 사탕을... 뭔데? 너무 상큼한데요. 좀 쉬어요. 그래서... 몰라는데? 지금 제가 어디 가는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일산에 가고 있어요. 우리 버디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제 고향. 일산에 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시간을 좀 내서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보컬을 조금 레슨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노래를 거의 처음 배웠을 때부터 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을 조금 주기적으로 제가 찾아오고 있어요. 저의 소소한 계획으로는 레슨이 끝나고 라페스타에 가서 좀 약간 추억팔이를 좀 하던 게 어떨까 싶거든요. 라페스타가 멀지 않아가지고 메이저님이랑 라페스타 가서 제가 좀 자주 갔던 맛집 아니면 옷을 좀 자주 샀던 곳 아니면 그 외 등등 추억이 깃든 곳들을 좀 이렇게 거닐면서 추억팔이를 좀 하다 보겠습니다. 일단 이 브이로그가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웃겨. 지금 제가 왜 웃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저를 보면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레슨이. 정말 힘드네요. 아까는 약간 이렇게 좀 힘이 있는 구도였는데 힘드네요. 장작 2시간을 했답니다. 라페스타를 가보려고 해요. 가서 좀 맛이 나온 기분으로 좀 걷고 지금 마침 시간이 6시예요. 6시 내 고향 그 자체가 아닐까. 여기 내 고향이거든요. 6시 내 고향 그 자체가 되겠네요. 저는 일산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크게 이사한 적 없이 쭉 일산에서 커가지고 마음이 뭔가 편해요. 일산에 오면. 여기가 주협역인가? 마두역인가? 제가 연습생 때 가장.. 제가 연습생 때 지하철을 타러 갔던 곳은 주협역이에요. 여기랑 가까운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주협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항상 회사를 갔답니다. 주협역 가면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팬분들이 귀엽고 찾아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라페스타에서 노래대회를 한 번 했다고 지나가던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귀엽고 찾으셨더라고요. 그곳을 한 번 그 무대가 그대로 있으면 한 번 슬쩍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가 보고 싶어요. 도착을 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라페스타에 왔어요. 저거 보여요? 라페스타? 초점이 안 잡히네. 오! 헐! 여기가 그 무대예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무대예요.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여기 이 무대 보여요? 여기서 제가 노래했답니다. 메이전이 여기가 거기예요. 이 무대예요? 네. 이 무대가요. 제가 대회를 했던 무대입니다. 제가 여기서 대회를 했답니다. 여러분. 오! 아직도 떨려요. 여기. 오! 여기 서니까 떨린다. 그때 생각나고. 맞아. 이 풍경이었지. 저의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노래를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고. 여기를 몇 년 만에 올라와 보니까 신기하긴 한데 지금 무대에 올라왔으니까 너무 저한테 시선이 집중돼서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제가 자주 왔던 그런 가게 중에 아하 떡볶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닫은 것 같은데? 아하 떡볶이가 어디있지? 아하 떡볶이가 어디있지? 옛날에 제가 여기서 막 타로 카페 이런데서 타로도 보고 그랬어요. 아하 떡볶이 저기있다. 아하 떡볶이 아하 떡볶이 보여요? 나중에 팬분들 여기 올 일 있으면 여기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너무 속상해요 제가 브이로그 초보자여가지고요 카메라 녹화가 끊겼는데 혼자 재잘재잘 거리다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영상이 녹화가 멈춰있었어요 여기 길 하나 건너면 드넓은 광야가 나와요 이관광장이라고 거기 한번 쭉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가 보여드릴게요. 광야가 별로 안 넓게 나오네 여기 되게 되게 일산에서 나름 되게 제일 가는 광야인데 광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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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딴 건 없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 미관광장에서 옛날에 친구들이랑 자주 만났었는데 이 벤츠 있죠? 여기서 자주 얘기를 했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안녕 이러면 아쉬우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유즈의 우당탕탕 브이로그 즐겁고 어지러워 보셨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마무리는 하늘 그거 정해야된다. 이야기할 게 하나 더 남았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제 브이로그 이름을, 제목을 너무 거창하지 않고 그냥 센스 있게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댓글을 써주시면 제 아이디어랑 잘 혼합을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댓글로도 만나고 브이로그로도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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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